와..뭐야 이거 가다 가다 하나 둘 셋 가 가 가는거야 오 렉 뭐야 이거 으아 시헤드 시헤드 아이고 동아 3000발씩 넣어놨다 이게 올리스바이브로우 한 번만 더 해봐 아 기다려봐 여기 물 좀 떼자 2900발 앞에 이거 진공업 부숴드릴게요 어 되네 이윤아 가주아 아 동굴이다 여기가 동굴이에요 근데 형도 신기하네 형도 신기하네 어이구 시원해 이거 위에 건 맞으면 돼 야 이거 맥론 가도 되겠는데? 토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맥론이야 우리 실드가 없어가지고 그냥 맹랑하지마 와우 너무 시원해 형 그냥 쭉 들어가자 그냥 가자 그냥 앞으로 더거둬라 내거리가봐 백스페이스라 눌러을거야 백스페이스라 우리가 저 봐줄게 들어 Do to 더 오른쪽 손 한 번만 더 앞으로 가야 돼 형 더 앞으로 아직 안 끝났네 프레스트 손 잘 붙이네 피 많잖아 와이씨 아무리 피가 많아도 안쪽이 많구나 아직 아직 많아 아직 많지는 않고 조금 있어요 맥은 못 버틸 이제 패스패스 풀어야 돼 어디 밀고 계시는 거예요? 그냥 센터 심해요 센터 심해요 소орон 더 들어가도 될 듯? 못 들어가 여기까지 아~~ Effect 실. 아 시원하다 너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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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봐 들어가봐 뭐 있나 보다 형 저 이거 아케 그냥 포탈 일단 깔아놓고 격 올렸거든요 저 내일 학교가가지고 잘 안하고 내일 마무리 할게요 뭐야 방학하실 거 안가실게요? 야야 리플리 찾아봐 리플리 리플리 여기 깨졌어요 깨졌어 여기도 오프였네? 센터에 또 들어오시나? 어 방탄 많다 이거 방탄국 방탄국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다 챙겨줘 와 빌드폰 야무지다 어 깔끔하게 되겠다 어 보라스티 야무지다 맥으로 조져 맥으로 조져 조져 조졌어 조졌어 아 나이스 와 맥인밴 맥인밴 맥인밴?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보고 와 뭐야 새끼들 씨바 원스파팬 족백이 까네 어? 얘는 다 도와주신거 아니야? 아 10점 버스 당첨이야 아 저런 어 리플리 나랑 같이 타줄 사람 어 타심 타심 초록 리플리 타세요 자 칼치기 좀 치시는 분 제가 옆에서 봐드림 보고싶다 칼치기 어이 엘새끼 내가 택갈로 도와줘 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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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영버스에 에마 에마 와 그리핀 그리핀 체력 30만인거 봐 이건 상관없다 코딩해 그리핀 코딩해 야 뭐지? 빌리핀 7억 30만.. 나